이 자전거가 호주 엄마의 자전건데 그 차고에 있을 때는 진짜 새 거 같았거든요 근데 꺼내서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벗겨지기도 했고 자전거 손잡이에서 이렇게 까만 가루들이 자꾸 묻어나요 브랜뉴은 아닌가봐요 동네에 항상 차를 타고 돌아다니니까 자전거 타고 동네 한번 돌아다녀봐야지 했는데 너무 작은 동네여가지고 갈 곳이 없어요 아니 아예 없어요 아니 원래 없었어요 근데도 그냥 자전거 타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사실 괜히 내가 모르는 길 막 으슥한 곳 갔다가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냥 안전하게 다니는 게 낫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좀 예쁜데 있으면 사진도 좀 찍으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나마 지금 방금 예쁘다고 느낀 게 이런 페인트 가게에 있는 이런 페인트 그림이 그나마 예쁘다고 느껴졌을 뿐 이게 제 다리가 짧은 게 아니고 이 안장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내리긴 했는데 높다고요 그래서 이 발을 내릴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침 한번 꿀꺽 삼켜주고 그러고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한 손으로 운전할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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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칠 수도 있으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걸어간다구요 자전거를 타지 않고 그리고 아 그리고 이 동네에 기차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지금 바로 앞이어서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니까 차만 지나가도 되게 민망해요 영상 찍고 있는데 모습이 그냥 알아맞습니다 다칠 수 있는 다칠 수 있는 다칠 수 있어요 연애할 수 있는 귀를 잃어보일 게 나를 배워도 돼 나를 밀어내지만 나를 네게 더 나를 밀어내지만 나는 내가 보여 나는 항상 나를 봐 내가 내리래 하수 피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 바는 이제 저기가 지금은 아가나같은 와이프차가 다르지 않는 반대쪽을 봐도 이런 부분은 넘어가고 싶다 흘려보내 나를 다 감추면 기억할게 내가 못 따라와 있어 그땐 난 슬피려나 이리와 한 손 사기 안녕 불가능할 줄 알았지만 해냈다 사실 자전거에서 발을 떼기 직전까지도 진땀이 났다 개 겁쟁이지만 하고 싶은 건 해야한다 잠깐만 잠깐만 진짜로 떨어질 뻔했어 너무 재밌어요 지금 나 어른이잖아 한 손으로 자전거 타고 한 손 자전거 진짜 처음 타보는데 그래서 한 손으로 운전할 수는 있지만 영상 영상을 찍겠다고 해보다니 아 힘들어 카메라 돌아다니면서 미러리스로 사진도 찍고 하려고 했는데 또 또 짐만 됐어 아무것도 찍지 않았어 오늘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제 이제 그만 타고 싶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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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소 dni 아 빨리 집에 Resistance 하고 싶은데 해야지 if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다리가 울렁울렁 울렁울렁 귀가 빨개졌네 아닌가? 등 져서 그런가? 아 몰라 아 힘들어 도대체 자전거 투어 같은 건 어떻게 하시는 거지 다들? 나는 이 동네만 이렇게 달이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타는 거지? 영상을 재밌게 해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아 억울거려 으아!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진짜 안녕